강원지역 교사 10명 가운데 7명 정도가 최근 1년간 학부모와 학생에게 언어폭력을 당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전교조 강원지부의 교사 직무 관련 마음 건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언어폭력을 경험했다는 응답이 67%로 가장 많고 신체폭력이나 위협 25%, 성희롱 경험이 19%에 달했습니다. 이 때문에 교사의 44%가 심리상담이나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답했습니다. 전교조는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국가적인 대책을 촉구했습니다.